아유 회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와 꽃 향기 맡고 계시네 난초 향기 맡고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셔서 꽃이 더 두드러져요 잘생겼단 말에 전혀 미동도 안하시네요 너무 익숙한 어 지금 뭐하는거요 아 이거 꽃 향기를 맡았으니까요 이제는 꽃대를 제거해주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문의가 되서 꽃을 잘라주네요 오우 야 뚝 자르시는구나 그래야 가는 남들한테 에너지가 꽃대로 안가고 훨씬 성장이 좋습니다 거세를 시켜주는 꽃을 이렇게 활짝 핀 것들을 위주로 구기전 이것도 상당히 얘가 좋은데 와 진짜 이쁘다 그죠 꽃도 이렇게 강장이 한 꽃대가 하나인데 꽃 전체를 아주 빛나게 하는 그런 거네요 꽃이 많이 흔들리니까 고추가 흔들리면 안되잖아요 그죠 땅때로 축축에 혹시 다치 짤리지 않죠 꽃대만 이렇게 또 잘 자르시네요 많이 잘라 보신것 같아요 복은 꽃대도 잘라주시고 요것도 잘라 보시고 복은 다른거에 비해서 얘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죠 잘 자르시네 자르는거는 뭐 국내에 네노란한 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정도는 아니에요 그정도 아니에요 요것도 권국코 예 권국이는 보면은 권국이 꽃을 보면은 자 일단 자르시죠 이렇게 꽃을 잘라서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정말 꽃다발이 만들어져요 요것도 하나 이렇게 잘라 보시고 여름엔 또 꽃대 자르는게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또 이거에 또 재미가 있습니다 꽃향기도 맡아가면서 네네네 향기도 맡고 대강한호 꽃대도 여기 있네요 대강한호도 나중에 특별히 이제 촬영이 필요한 난초인데 정말 향기롭죠 나 진짜 향기롭죠 다시한번 꽃다발같이 이야 꽃향에 취해서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그쵸 기쁨을 줘요 미안한 말이지만 어부들은 비린내 맡으면서 일하는데 그래도 회장님은 이거 향기 맡으면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래도 향기의 해장이시구나 참 이름도 잘잤어요 그죠 야 이렇게 이제 대충 잘라 봤는데 이렇게 한번 그 가운데 하나 또 그 제일 비싼 꽃대도 하나 딱 잘라서 예 요렇게 하면 이제 꽃다발이 만들어지는데 백만송이의 이제 북이란 꽃송이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제가 그 꽃 선물로 자 이게 낭꽃입니다 낭꽃 주시고 이게 다 이 모단중류 꽃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할겁니다 이 낭꽃만 해도 저녁 밥값으로 나올거예요 저녁 밥값이 아니라 거의 집 한째 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셨으니까 오늘 저녁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야되겠다